어제 거제에 일어서 우상호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억지를 뿌렸네. 절대 협조 못하겠다. 대통령실 기록물 보는 걸. 여러분 엄폐하는 사람이 범죄자지 않습니까? 범인. 엄폐할 게 없으면 왜 여러분들 그것을 엄폐하게 노력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색깔론입니다. 그런 여당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정을 위해 공개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상호다운 그렇게 궤변을 이번에 또 늘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서해안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해수부 여러분들 공무원의 사건 진상이 그냥 덮일 수 있겠습니까?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알죠. 왜 그들이 저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왜 저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대법관들이 정직한 여러분 선거였으면 6개월 안에 벌써 끝냈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찝찝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이 없으면 즉시 반응했겠죠. 봐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 기록물 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색깔론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했으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으니까 아찔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죠. 일단 브레이크는 걸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못 숨깁니다. 기자들 취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네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월북자라고 발표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 담당했던 서장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서 알려졌네요. 월북 발표 난색을 표하자 바로 해경수뇌부에서 담당 교체해서 월북자라고 강행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계자들 정언에 의거하면 공무원 피살 중간 발표를 하는데 인천 해경에 부탁해도 못하겠다. 중부청에 부탁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해경 본청에서 맡아서 청와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대근 씨가 월북자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뭐죠? 이유야를 불문하고 사실관계를 밝힌 다음에 다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예당인 야당은 세월호 때와 달리 진실을 봉인하고 있다. 야당은 북의 굴복을 몰아가려는 새로운 색깔론이다. 궁색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월북 발표를 누가 거부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며칠 상간으로 취재가 들어가게 되면 다 밝혀지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신속하게 다 밝혀지는 것이죠. 해양경찰청이 2020년도 9월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 거부하는 발표자로 교체하며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2020년도 9월 22일 날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46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관할 서장인 신동삼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증이었다고 합니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우인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발표자는 신 서장이 아니고 윤 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국장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국장은 종합해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신동삼인천해양경찰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뜻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정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동삼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면서 이후 본청에서 상법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서 마침내 본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안다. 동아일보는 신동삼 전 서장과 윤 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수사하면 금시 안 나오겠습니까? 금시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소위 불법과 부정에 가담해야 될 상황 악과 타협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믿고 본청에 있는 한 분은 청와대의 지침을 수용해가지고 월북자로 단정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윤 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그런데 당시 관할 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퇴임을 앞두고 이 사건을 이렇게 자기가 발표해서 안 되겠다 거부했고 동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게서도 요구했지만 그걸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이런 아주 자신의 경력 전부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지금 윤 성현 본청 수사정보국장은 수사 과정에 다 불겠죠 청와대의 지침이나 하명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도 옷을 벗어야 되고 때로는 옷골 치료하겠죠 직무유기와 관련된 그런 범죄니까 이렇게 다 금세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씨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국민들은 명확히 아는 것이죠 당신들이 범법행위를 해놓으니까 다들 지금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다 덮고 그냥 없는 일로 치겠습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공직에 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이렇게 악과 타협해야 된 불이와 타협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불이 작은 불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까?